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소디 국어 강사 나연진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의 여름방학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고요. 아마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는 다르게 아, 이 여름방학 이거 너무나도 버겁게 그리고 좀 무겁게 다가온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이제 진짜 고3이 코앞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잘 보냈다고 생각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언제보다도 중요한 시기죠. 사실 고2 여름방학은. 자, 이때 진심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이 시기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을 조금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첫 번째는 실전을 위한 기초를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실전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 거고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들. 그냥 문제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 거고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건데 그 생각들, 그러니까 고민들이 되겠죠. 그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키포인트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게요. 실전을 위한 기초 쌓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고2 친구들은 이제 한 학기를 먼저 내가 고3 수험생으로서 산다는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할 때 보통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커리가 처음에 앞부분에 개념 공부를 하잖아요. 그치? 그럼 그거를 내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한다는 마음을 갖는 거야. 그래서 실전을 위한 기초를 쌓는 시간으로 만들자는 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1학기 앞서서, 그러니까 한 학기 앞서서 내가 고3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문학과 독서 주 1, 2의 실전 문제풀이를 진행하되 문제풀이에다가 분석 플러스 개념 공부까지를 좀 채워가자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 조금씩 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개념이 필요한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시간 제한 오케이 라고 둔 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항상 여러분이 물어봐요. 시간 제한을 두고 풀어도 되나요? 아니면 두고 풀지 말까요? 두고 풀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에 너무 쫓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지금 기초를 쌓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을 지금 당장 나갈 건 아니니까 시간에 너무 쫓긴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시간을 굳이 재고 풀지 않아도 선생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재지마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고 풀어도 힘들다면 시간에 너무 쫓기지는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를 많이들 할 텐데 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고1 겨울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수능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부터 뭔가 해도 괜찮을까 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고요. 모르는 걸 쓰면 지금부터 알면 돼요. 왜? 우리는 한 학기 앞서서 고3 수험 생활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전혀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신에 대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있어서 진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하는 거야.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기간에는 문제 누구나 다 풀어요. 당연히 푸는 거야. 근데 그 풀어온 문제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공부방위가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문제를 모의고사 막 풀었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 번씩 막 이렇게. 근데 다 맞네?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꾸준히 잘해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참고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대학교 이름 따 놓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은 안 된다. 지금부터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된다는 거. 거만하고 자만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또 문제 너무 못 푼다고 해가지고 나는 대학은 다 갖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대신에 여기에 필수로 붙었으면 좋겠는 게 분석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는 분석해서 나에게 넣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결과는 참고만 하되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지문 문제에 대한 그러한 분석은 확실하게 해서 내 실력으로 만들자는 거.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학하고 독서 공통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을 해나가는 게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는 공부일 텐데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하게 될 공부일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문학에서는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작품이야. 그러면 이 작품을 내가 제대로 해석했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잘 해석을 해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처음 보는 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글을 내가 제대로 읽어내는지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체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제재.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의 서술 방식.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글을 써내려 가고 있었는지 이 글의 구성을 내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 지문은 문제를 풀다 보면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반면 문제를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답을 고르기는 골라야 되는데 이게 왜 답인지 잘 모르고 그냥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기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근거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풀었는지를 좀 솔직하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조금 물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 가면 점검해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이 문학 독서를 좀 더 유의미하게 문제풀이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문제풀이가 나에게 뭔가를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너무나도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겠다. 나중에 여러분 고3대사 하려면 너무 급급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식과 할 겨를이 없어. 이거 뭐지 저거 뭐지 할 게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내가 의미 있게 보내려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다 풀고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옆에다가 조금씩이라도 정리해 보는 게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이런 걸 했구나라는 걸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나에게 맞게 공부를 하려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문제풀이를 할 만한 수준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죠. 문제풀이가 너무 버거워. 해봤는데 도저히 못 풀겠어. 못 풀겠다는 건 여러분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보고 문제를 봤는데 손도 못 대겠다. 문제에서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비웃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 일단 개념을 먼저 챙겨야 돼요. 아직은 문제풀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문제를 풀기는 풀겠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런 친구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단은 좀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되 풀고 분석한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 거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시간에 쫓겨서 내가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내겠다. 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내가 뭔가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문제풀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고요. 정답률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접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할 만한 거를 찾아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문법 1회독 쭉 돌리는 거 그거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좀 취약한 영역이 각자마다 있어요. 그런 영역의 지문을 한 번 더 마지막 주에 그런 지문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위권 친구들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에게 보완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알면서 자꾸 외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직면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가보시면 상위권 친구들은 최상위권으로 최상위권 친구들은 쭉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 준비한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도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랑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공부하려고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특강으로 찾아올 선생님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의에서 또 함께 여름방학 아주 알차게 만들어 가기를 약속하면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